안녕하세요 프랜스테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this와 that은 구별을 해요 이것과 저것이죠 그런데 this와 it 이 두 개는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이 세 개를 어떻게 구별해서 쓰는지 확실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이 세 가지를 문법적으로는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를 대신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사과가 있죠 사과라는 명사 대신에 it 을 쓸 수도 있고 this 를 쓸 수 있고 that 을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얘 두 개는 쉬워요 this 와 that 은 정말 쉽습니다 사과가 여기 있어 여기 근처에 있죠 this this 저기 있어 that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과 자체를 가리킬 때는 it 을 씁니다 이거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 새로 들어갑니다 가까운 거 가리킬 때는 this 먼 거 가리킬 때는 that 거리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사물 한 개를 가리킬 때는 it 을 씁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죠 여러분 쇼핑 좋아하시죠 쇼핑을 하다 보면은 여기 되게 비싼 시계가 있어요 와 나 이 시계 너무 갖고 싶다 i really want to buy 이 시계니까 this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점원한테 물어봅니다 저 이거 시계 좀 사고 싶어요 나 이거 사고 싶어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에 시계가 있죠 그거를 콕 찍어서 얘기하고 싶다 i want buy this 가까이 있습니까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할 때는 this 입니다 근데 저기 멀리는 저기 멀리는 저 시계를 사고 싶어 i want to buy that i don't want to buy this i want to buy that 이렇게 가는 거예요 it 은 제가 그랬죠 그냥 사물 한 개를 가리킬 때 it 이예요 나 이걸로 살게 뭐 이게 콕 찍어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살 거야 그냥 i will buy i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 개념 여러분 잘 이해 가시나요 어려워요 조금 자 거리가 내가 중요해서 어떤 특정한 거리에서 그거를 가리킬 때는 this 또는 that 입니다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거 있잖아요 그거 it 이예요 요거 세 개만 개념을 잡았으면은 자 이제부터 요걸 갖고 우리 한번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에 거 개념 잡았으면은 우리 한번 예문을 갖고 조금만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나오는게 i will buy it 이라고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거 살게요 이게 아니라 i will buy it 그 앞에 말한 그 사물 하나를 산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who is that girl 이라고 했을 때 저기 있는 여자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는거에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who is that girl 왜 that 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됩니다 여기는 i will buy this 쓸 수 있어요 가능하겠죠 요 쇼윈도에 안에 있는 요거 이 가까이 있는 요거를 살 때는 this 그냥 이거 거리가 상관 없어요 그럴 때는 it i will buy it i will buy this 똑같은 뜻입니다 자 세번째 excuse me 이라고 했어요 is this your bag 이게 니 가방이야 라고 할 때 is this your bag 여기는 가까이 있는 이 가방을 가리키면서 당신 가방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is this your bag 이게 훨씬 더 좋아요 물론 is it your bag 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가까이 내가 가방을 들고 있으니까 is this your bag 이게 더 조금 더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can you see that guy 여기서는 it guy 라고 안해요 왜냐 멀리 있는 저 사람이 보여 라고 물어보는 거죠 can you see that guy 라고 하는게 더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곳이죠 this is a nice hotel 자 이 앞에 this is 를 썼다는 소리는 뭐에요 그냥 이거를 가리키는 oh this is a nice hotel 이렇게 무언가를 소개하거나 가리킬 때 앞에 요거를 소개하거나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this is a nice hotel 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얘기할 때는 그 호텔을 또 한번 얘기하면 지겨워요 이 호텔은 좋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비쌉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이렇게 얘기 안합니다 이 호텔은 좋아요 근데 거기 좀 비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뒷부분에 한 번 더 얘기할 때는 그냥 하나니까 it 을 받는 거예요 but it is expensive 이렇게 갈 수 있는 표현이 바로 it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this that it 이 세가지가 정말로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아 가까이 있으면 this 멀리 있으면 that 그게 아니라 그냥 사물 한 개를 가리키면은 it 을 쓰는구나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왜 이거를 구별해서 못쓰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it 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사물 한 개를 나타낼 때 대명사로 쓸 수 있지만 특별한 용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hat도 멀리 있는 사물 하나를 가리킬 때 쓸 수 있지만 얘도 특별한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특별한 용법을 지금부터 저랑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it 과 that의 특별 용법은 좀 어려워요 일단 첫번째로 it 은 주어가 뭔지 모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 시간 명암 날씨 가주어 요런게 있어요 요런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it 이 동영상을 찍어놓은게 있으니까 예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쓸 주어가 없을 때 어떻게 쓴다 it's seven o'clock it's dark outside is it raining now it takes an hour from 천안 to 서울 by train it's not difficult to study English 이런식으로 요게 바로 it에 대한 특별 용법이죠 자 요거는 이렇게만 그냥 개념을 잡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that 입니다 이 that 은 물론 멀리 있는 거 하나를 가리킬 때 that 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한 말을 가리킬 때도 that 을 쓸 수 있어요 갑자기 머리가 되게 어지러워 집니다 잘 보시죠 자 이거에요 I'm sorry 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I made a mistake 저 실수했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말 자체를 받을 때는 that 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받을 때 that's ok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it's ok 라고 해도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어민들은 앞에 한 말 자체를 받을 때는 that's ok no problem 이런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앞에서 궁금한거 기억나시죠 it doesn't matter to me 나한테 크게 상관없다 I don't care 이거는 약간 조금 성의 없는 말이니까 it doesn't matter to me 이게 더 훨씬 더 좋다 그리고 하나 보세요 I got a new job oh my goodness I got a new job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 새로운 직업을 얻었어 그때 친구가 말한다 어 그래 really 나 몰랐어 나 몰랐어 라는 말 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나 몰랐으니까 I didn't know that 이라고 해요 그럼 이 that이 가리키는 건 뭐다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I didn't know it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원어민들이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I didn't know that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that에 대한 개념 잘 잡고 있죠 여러분 그냥 앞에서 한 문장 자체를 받을 때는 that을 쓸 수 있다 자 이 개념 마지막 딱 보시면은 it과 that에 대한 확실한 차이가 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썼어요 I stepped on your foot 그래서 step on step은 여러분 step by step 이런 노래 들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발입니다 발 이렇게 step 이렇게 step 그래서 내 발이 너의 발 위에 있네 oh I'm sorry I stepped on your foot 내가 너의 발을 밟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why did you do that 이렇게 안하죠 보통 사람들이 don't worry don't worr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it's ok 이라고 해요 그럼 이 시간에 긴 건 뭐다? 3을 하나예요 무조건 그럼 여기 있죠 너의 my foot my foot is ok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전체 문장 자체가 괜찮다라고 할 때는 don't worry that's ok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의미력 차이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it's ok 를 해도 되고 that's ok 를 해도 되겠죠 보통 원어민들은 that's ok 얘를 더 많이 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다? 이 it, that, this 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개념이 그래도 정리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영어를 잘하고 싶다 물론 이런 개념을 저랑 같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절 믿으십시오 이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지나가면은 이 it, that, this 를 어떻게 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공부한 그런 영상들 다 잊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거 하나 알려주고 이거 하나 알려주고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들을 강의를 찍다 보니까 약간 두서가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확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고 듣기도 하고 싶고 말도 하고 싶다 무조건 영어, 기초, 문장 확실히 작고 말하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저는 꼭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초부터 기본, 실전까지 체계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여기에 오셔가지고 6개월 1년짜리 수강권을 제가 정말 성실권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서 체계적으로 저랑 함께 공부해본 것은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